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아마 갈 겁니다. 생후 10살부터 10살 이전까지의 유아동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적기적이고 뇌발달 상황에 따라서 적기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이 유아 뇌의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유아 때 연령에 따른 어떤 적시적인 교육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시죠? 혹시 어떤 분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구에는 굉장히 윤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동물을 이용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스냅스 가수성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뇌 영역별로 어느 부위는 나이에 따라서 어릴 때 스냅스가 더 말랑말랑한다든지 유연성이 있고 또 어떤 부위는 그게 상관없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거를 결정적 시기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어라든지 제2외국어를 배울 때 어릴 때 배우면 또 빨리 배우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민 간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이게 어갱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뇌의 어느 위치에 있는 회로냐에 따라서 스냅스가 탄력적으로 변하는 그런 결정적 시기가 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언어 말고도 동물은 언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대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회로는 태어났을 때 빛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놓치면 사시가 된다든지 눈이 제대로 작동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무조건 어릴 때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확대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동물회에서의 연구 결과는 그런 것이고 교육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사람을 다룰 때는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좀 더 정교한 연구, 통제된 연구가 되었을 때 지금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능력이냐 수학적인 능력이냐 운동 능력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처럼 실험능무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연구자에게는 사실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읽으면서 외우면 단어가 좀 더 잘 기억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의 같은 걸 할 때 시청각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보통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각적인 기억과 청각적인 기억이 기억 방법이 혹시 다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시각적 기억과 청각적 기억이 상호작용을 해서 효과가 정진되는 것인지 어떤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정기신호인지 안그러면 담백질로 어떤 형태를 띄는지 그런 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에서 들어온 기억들이 상호작용해서 기억력을 정진시키거나 오래가게 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데 대한 코멘터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립니다. 네 아주 질문이 날카로우시네요. 저기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실험적인 부분에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롱텀 포텐시에이션 LTP라는 거 그러니까 시냅스가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아까 보여드린 것은 자기네끼리만 했을 때 강화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옆에 다른 쪽 입력이 들어오면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나 그런 분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하나의 정보, 한 종류의 정보보다는 한 종류의 정보가 더 추가가 됐을 때 그것이 강화되는 현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그냥 한 것보다 쓰면서 할 때 왠지 잘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신경과학적인 기저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억이 중요한 것은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꺼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꺼내는 방법도 그거를 봐서 꺼낼 수도 있고 들어서 꺼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고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단서들을 갖고 있는 방식으로 기억을 남기면 그것을 나중에 인출할 때도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루리아의 S라는 슈퍼메모리 소유자가 공감각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감각들이 통합돼서 정보가 처리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그래서 기억을 더 잘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한 가지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만 추가를 해드리면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할 때 카메라나 녹음기처럼 세상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그대로 머릿속에다가 박아놓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서 그게 내 일화적인 사건들이면 스토리를 만들어서 넣는 과정인데 시각적인 자극만 그대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소리만 들려주면 아무래도 그걸 있는 그대로 기억을 하려고 하는 데 반해서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내가 기억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오래 남는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오는 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시각적인 형태를 통해서 들어온 기억하고가 서로 이렇게 분리되거나 빨리 잊혀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식으로 될 가능성 같은 건 없나요? 네,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시각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게 기억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영장력이기 때문에 시각이 더 발달되어 있거든요. 우리 뇌 전체의 한 50%는 다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할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술사들을 보게 되면 산책기법이라고 해서 외우고자 하는 그런 아이템을 어떤 시각적인 대상에 대입해서 하나하나씩 기억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만큼 우리 뇌는 시각에 더 민감하고 정보 처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청각 정보가 처리되는 영역과 시각 정보 처리되는 영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질문하신 것은 뇌과학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말하자면 뇌의 여러 군데에 나뉘어서 저장된 정보가 내가 실제로 인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의 정보인 것처럼 느끼는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도 그래요. 사실은 시각도 들여다보면 제가 오렌지 주스를 봤을 때 이 오렌지 주스의 색깔이 저장되는 영역과 이 오렌지 주스의 색깔 말고 예를 들어서 형태 이런 게 저장되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주스 병이라고 하는 걸 통으로 하나로 지각하잖아요. 이거를 영어로는 바인딩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번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얘들이 어떻게 묶어갖고 하나의 경험을 하는지는 사실 우리 아직 잘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내 안에서 정보가 지금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지 우리도 아직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감각이라든가 지식정보, 인시정보들이 어떻게 다시 조합되고 나오고 하는지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앞으로 계속 연구가 진행될 때 어떻게 풀리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관전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은 아직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손을 주셨던 분이 기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전공자는 아닌데 지금 3강까지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질문 한번 학교 가서 질문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질문하는 데까지 제가 많이 떨리네요. 그런데 아까 패널토이 시작하실 때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랬을 경우에 인지행동치료로 약물치료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있은 직후에 아니면 무서운 영화를 본 직후에 특현상이 나타났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단순히 외상호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그 아이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체질적인 문제인지 그거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기억찾기에 관련된 질문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뇌과학에서 특현상에 관련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의사이긴 한데요. 정신과 의사는 아니라서 그거를 제가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적절치 않고요. 다만 그런 현상이 틱현상이라고 그러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강요 중에 나왔던 것처럼 기억이 남을 때는 정서가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가 동반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때 만들어주고 대신에 그 기억이 한번 인출이 된다면 다시 한번 다시 또 잘 다독여줘서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실험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 인지행동 치료와 비슷한 방식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기억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과가 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약물을 같이 주면 그러면 이제 그 원치 않았던 기억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연구 보고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요. 좀 구체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게 저희 강요 때 이런 질문 받는 게 제일 어렵죠. 네. 근데 다음 일단 예고를 해드리겠지만 다음 강의가 좀 그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때 아마 좀 더 질문을 하시면은 깊이 있는 그 인사과 관련된 대략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분 정도 더 받아볼까요? 네. 지금 방금 손을 드셨습니다. 네. 저는 과학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그냥 일반인인데요. 요즘 그 디지털 치매 디지털 치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거나 TV를 많이 보거나 하면 기억력이 저하가 되고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 것도 그 전자기기로 책을 읽는 것보다 그 인쇄된 책을 읽는 것이 뇌에는 훨씬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제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는 TV를 보거나 인쇄된 책을 보거나 아니면 전자기기로 의한 책을 보거나 어차피 뇌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면 전자파 때문에 단지 전자파 때문에 그렇게 치매 현상을 일으키는 건지 똑같은 정보 제공을 하고 전자기기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치매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그게 질문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에 의해서 기억력이 감퇴가 되잖아요. 근데 알츠하이머도 결국은 뇌가 노화되는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나이가 들어서 그 기억력이 감퇴되는 게 결국은 치매까지 연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노화와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는 별개인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의과대학의 압박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런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종이로 읽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남고 요즘 전자기기로 보는 것은 좀 덜 남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자기기는 항상 거기에 항상 있거든요. 근데 종이란 것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매체라서 더 제가 절박하게 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자파에 대한 확립된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전자파가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런 이유죠. 사실 요즘 어떨 때는 자기 전화번호도 가끔 말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다른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기억의 어떤 중요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이 되지 이 매체에 다른 어떤 전자적인 특성은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그 책을 사랑하는데 책을 읽을 때는 손으로 만져야 되거든요. 책들마다 그 재질이 다릅니다. 잉크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모니터에서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더 오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저도 종이 논문 같은 거 프린터를 뽑아서 읽는 걸 좋아하는데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하는데 나무를 깎아야 되고 앞으로 점점 이렇게 갈 텐데 적응을 해야 되지 않나 다음 세대들은 전자책을 읽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화면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실험실도 프린터 출력을 많이 줄이고 스크린이로 보고 있습니다. 극적 화합으로 디지털 침해에 관련해서 저도 궁금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주장하시는 분은 계속 독일이나 이런 전문가 분들이 계셔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반대로 그걸 또 뒤집을 만한 명백한 근거도 사지 많지는 않고 이래가지고 현재로서는 아마도 이런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패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빠르게 변한 특성이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감각을 할 수 없는 단조로운 감각 특성이라든가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질문을 두 번째 침해에 관한 질문이셨죠. 그것도 역시 일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맞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침해와 단순한 기억력의 저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동의시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침해가 의심되신 경우에는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맞고요.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감태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기억력은 감태하지만 뇌가 갖고 있는 보다 고차원적인 능력들은 80세까지도 멀쩡하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빨리 감태할 수 있죠. 몸을 혹사시키면. 그렇지만 잘 관리된 유전자가 좋은 사람들은 80세까지 판단 능력 여러 가지의 사람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여러 가지의 그런 능력 인지능력들이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다고 다 알자 아니면 침해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부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대전에서 강의를 굉장히 집중력 있게 보고 있는 우리 대전 동신과학부 학생들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강의 잘 들었어요? 네. 딴 때보다 더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네. 기억에 대한 묘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 잘 실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질문이 있다고 들었는데 질문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신과학부 1학년 장민혁입니다. 제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는 의문은 기억이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지입니다. 아까 토론 중에서 기억을 저장한 데 단백질 합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억을 신경세포 외에 있는 어떤 화학물질에 저장한 그건 안 그럴 것 같지만 아니면 그냥 시냅스만으로 그 기억이 어떻게 저장된지 그러니까 그 기억이 저장된 그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 그러니까 뇌에서 하는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요약하면은 연결에 대한 얘기는 아까 강연에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물질적인 수준에서 차원에서 과연 기억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교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저장되는 원리에는 시냅스의 전달 능력이 변화하는 시냅스 가수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냅스 기능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아까 그 시냅스에 보면 단백질들이 괜히 종류가 많았잖아요. 그런 단백질들이 보강되면서 시냅스의 구조가 커지고 그래서 우리 부자가 망해도 3년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일단 크게 만들어지는 게 큰 집을 짓는 즉 시냅스를 크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단백질 합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그 단백질 합성을 못하게 하게 되면 시냅스가 커져야 되는데 시냅스의 기억이 저장돼야 되는데 장기이익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시냅스하고 기억은 무슨 관계냐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간단한 기억이라고 이래서 뭐 선생님께서 이런 주스에 대한 기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 노란색, 오렌지색 뚜껑, 상표가 없다라는 거 사각형이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뇌에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시냅스에 다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회상할 때는 그 분산된 시냅스를 다 헤쳐모여서 다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과정에서는 이런 정보의 분해 작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그걸 인출할 때는 저장된 시냅스를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억이 저장되는 건 원리라고 어떤 단백질 하나가 특정한 기억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시냅스를 강화하는데 그런 도구로서 단백질 합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컴퓨터 몇 기가바이트 그런 거에 익숙해서 그런 건데 그거랑 물론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주황색이라는 그 색깔 자체 정보 자체를 어떻게 저장하는 거예요? 뇌에는 그런 특정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그런 특수한 회로가 다 깔려 있어요. 어느 회로를 쓰느냐에 따라가지고 즉 그 정보를 거기다가 저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로라는 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렌지 병을 얘기한다면 아마 시각 중추 거기도 보면 사물들을 대체적으로 저장하는 데 관련되는 그런 시각의 또 영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는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소리, 음성 할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하게 되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라든지 그다음에 백발의 머리라든지 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음성 그다음에 또 할머니의 그런 얼굴 모습 그다음에 옷매무새 할머니와 가졌던 여러 가지 어릴 때 추억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각각 쪼개져가지고 각 쪼개져 있는 그런 기억의 요소들은 뇌 전체에 거의 뇌 전체에 퍼지면서 다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다시 인출하기 위해, 회상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연결했을 때 할머니에 대한 통합된 그런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마다 특수하게 저장될 수 있는 그런 회로들이 뇌에 이미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고등학생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뇌과학인 게 이게 그냥 생물학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일종의 철학적인 모델을 조금 도입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보의 본질에 관해서 사실 질문을 한 거고 본다라고 하는 경험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진 거예요. 사실 본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뇌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제가 강봉균 교수님의 얼굴 얘기하셨으니까 얼굴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제 뇌에 있는 약 천억 개의 뉴런 중에 적어도 한두 개는 강봉균 교수님의 얼굴이 내 눈을 통해서 입력이 되면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뉴런들이 있어요. 그러면 강봉균 교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행위는 설명이 된 거죠. 본다는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얼굴이 자꾸 강봉균 교수님의 잘생긴 얼굴을 제가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얼굴이 들어오면 거기 있는 뉴런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반짝반짝하는 거랑 내가 본다라는 경험을 하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에 사실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철학에서 옛날부터 얘기한 의식적인 경험 퀄리아라 그러죠. 의식적인 경험의 질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그거는 지금 뇌과학으로서도 아직 답이 없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하는 경험이 뇌에서 어떻게 표상이 되는지 그래서 그거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밝혀주세요.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보라는 것이 과연 뇌 어딘가에 우리는 저장이라는 측면을 항상 비유를 하기 때문에 저장돼 있으면 어딘가에 물리적 실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하셔서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어떤 저장 매체하고 다르죠. 연결망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이고 그 연결 상태 자체가 그것을 어떻게 본다면 기억을 규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반도체 어딘가에 신호가 새겨져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질문이 또 많을 것 같고 저는 동신과학과의 질문을 두 개 받아보는 게 소원인데 좋은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이 길어지는 바람에 오늘은 여기서 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망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화에 또 질문 많이 해줄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한 시간에 거친 강연과 또 30분이 넘는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어떻게 세 분 교수님들 즐거우셨나요?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께 한번 소감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김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 개인적으로 아주 즐거운 경험을 했고요. 오늘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공부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인류가 사실은 변하는 세상에 적응해온 것은 유전자 덕분이지 않습니까? 유전자 변이만 적응 때문인데 여러분 개개인이 험난한 세상에 여러분 개개인의 개성을 갖고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억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기억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쥐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유명한 누군가 그 얘기를 했죠. 음악가는 사실은 음악가한테 물어보면 음악가는 늘 돈 얘기만 한대요. 그리고 사업가한테 물어보면 사업가는 음악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뇌과학자는 뇌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실험실에서는 아까 종이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프린터 종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종이값이 이번 달에 얼마 나왔고 쥐 사료값이 얼마 나왔다 이런 고민만 하다가 이런 자리에 와서 내가 뇌의 연구를 왜 하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약간 아이러니죠. 자신의 뇌를 가지고 뇌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과제에 한번 도전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만나게 돼서 저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긴 강연도 해주셨고 또 패널 토익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강국은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뇌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 앞에서 강연을 했고 또 열심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또 패널 분들한테도 참여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 과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을 통해서 슈퍼 메모리 소지자들 그 다음에 또 망각을 못하는 경우 또 기억을 침해 얘기도 나왔고요. 보면 우리가 너무 기억을 잘하면 항상 과거에 파묻혀져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너무 잘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물론 기억을 너무 못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균형을 갖는 게 사실 건강한 우리 삶을 우리 자아를 지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래서 과거가 너무 지나면 미래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미래만을 집착하면서 현재만을 집착하면서 과거를 모두 다 잊어버린다면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적당히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면서 건강한 삶을 지켜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진짜 정말 공세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모두가 가진 어떤 특출난 능력 두 가지를 이번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라는 능력하고 망각이라는 능력입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고 모두가 적절히 활용해서 이 시간까지 생존해 오고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뇌과학실 지능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제4강에서 우리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요. 그 예고를 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저녁에 카오스 재단에서 인공지능 특강을 기획을 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죠. 금요일 저녁인데요. 정재승 교수와 진중견 교수를 모시고선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접수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댓글을 남기시면은 그중에서 선발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선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화는 뇌를 읽다 그리고 마음을 읽다 뇌영상기술과 정신병리 이라는 주제로 서울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장으로 계신 권준수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십니다. 고려대 김학진 교수님과 서울 아산병원의 신영욱 교수님께서 패널을 참여하셔서 좀 더 의학적인 얘기를 많이 들려주실 예정이에요. 오늘 아까 질문도 많이 나왔었는데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은 주제일 겁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하셔서 그 궁금함을 많이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